면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구성 성분에 따라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. 면을 줄 수도 있고 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. 면유 섭취세의 문제점과 섭취 요령을 알아봅시다. 첫째, 면 요리는 지방의 함량이 높습니다. 예를 들어 자장면은 재료를 볶을 때 지방을 많이 사용하여 칼로리가 높고 라면을 튀길 때 쓰이는 팜류는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됩니다. 따라서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되도록 튀기지 않은 면을 선택합니다. 둘째, 염분의 함량이 높습니다. 칼국수, 짬뽕, 라면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. 국수 섭취 시 최대한 국물을 남기고 라면을 끓일 때는 스프를 사용량보다 적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. 셋째, 다양한 영양성분이 부족합니다. 육수에 담겨진 면발만 먹을 경우 탄수화물 외에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합니다. 국수 요리 시 닭고기, 해물, 계란 등의 단백질 식품과 여러 다양한 채소를 함께 사용하여 영양의 질을 높입니다. 국수 요리 시 닭고기, 해물, 계란 등의 단백질 식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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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백질 식품의